지금부터는 수사 못 이렇게 보자를 써잖아 나도 수사 많이 해봤거든 은박 소리가 났어? 누구 전화 왔어? 오빠 저거 너 가까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네? 금동 조카지? 네! 나 작은 엄마인데?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시면 잠시만요 네네 네네네네 작은 엄마 시면 어느 작은 엄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금동 조카는 작은 엄마도 잊어버렸어? 작은 엄마 작은 엄마 네 야 작은 엄마 누구시죠? 아이고 딱해라 하여튼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하여튼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모르시나요? 몰라 누군지 몰라 소금 아 아 아 아 어? 나 지금 멘붕이 왔는데? 작은 엄마 하면 아버지 작은 엄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정으로 동생 동생 어? 아빠의 동생 어? 형제가 있었어? 아버지가 형제가 있었어? 누구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나도 아니 나도 어 금동이도 나온 이후에 어 누나들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 누구야? 그렇잖아 아니 우리 아역했던 그 양지영 그 친구는 응 누나들이랑 뭐 다 봤지만 응 나는 내가 금동이도 나올 땐 누나들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아니 아니 근데 작은 엄마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버님 아버님 모르는 무슨 형제가 있었나?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 아니 난 작은 엄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깐 빨리 가서 호적을 좀 떼어 갖고 와볼까? 어? 진짜 진짜인지 아닌지? 어? 아니 작은 엄마라고 그러셔서 땅몬서 내놓으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 내가 작은 엄마 있었다고? 에헤헤 아 왜 몰라? 작은 엄마를? 어? 모르지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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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맞잖아 어 으음 어 어 아 아 아 아 아 그 아니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선생님 맞으시죠? 저 잡으세요, 저 잡으세요. 제가 잡을게요. 나 누군지 알아? 당연히 알죠. 어떻게 알아? 네? 정혜선 선생님이시잖아요. 무슨 정혜선이야. 내가 작은 엄마야. 작은 엄마, 작은 엄마. 그래,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것도 몰랐어. 그게 아니라 제가 작은 엄마가 계신 줄 몰랐어. 몰랐어? 이래도 되는 거냐? 이래도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요, 갈래요. 큰 조카, 나는 자네 집에 더 못 있겠어, 사양나서. 예? 여기 재수 씨 식구들 좀 보세요. 아니, 제가 보면 뭘 압니까? 아,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 정혜선입니다. 김 회장님, 그러니까 시 아주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금동이와 용진이가 제 조카. 저는 작은 엄마. 다 보고 싶죠. 본 지가 오래됐어요. 혜정이나 이모,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하루 예능하면서 볼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네요. 그러니까 오늘. 아, 오래됐다. 아유,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실물로. 네, 10년도 넘었어요. 실물로 영접하는 거는 10년이 뭐냐. 몇십 년 됐어. 아유, 근데 그냥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요. 여전히 고우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고우세요? 어머, 세상에. 너무 고우세요. 여기 다 그냥 한복도 예쁘게 차려입고 오시고. 신년에. 조카들 보러 오는데. 너무 좋아요. 보러 오는데. 너무 좋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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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있는 곳이에요. 예, 너무 좋다, 얘. 여기. 아이고. 맥박 안 가야 되겠다. 너무 예쁘죠? 어. 저희가 살림하는 곳입니다. 어머, 너무 좋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여기 나름 괜찮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이제 저희 거실이에요.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어머, 세상에. 제가 방송 좀 내드릴게요. 어머, 어머, 어머. 예, 이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너무 예쁘죠? 굉장히 안 좋아요. 어머, 여기 집 마. 앉으세요. 어머, 어머, 이게 뭐냐. 여기 앉으시고요. 와, 무슨 별장 같으네. 시골, 황토, 황토 뭐 시골집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시골집이지. 어, 근데 이거 봐. 이거 석가래 뭐 이런 거. 석가래 다 보이고 이래서. 어, 다 보이고 이러니까. 옛날, 저는 여기 매주 이제 올 때마다 옛날 외갓집. 오는 거 같아요. 보기 많아. 어, 이거 정서적으로 너무 좋잖아. 그렇지? 올 때마다 시골집 놀러 온 거 같아서. 일부러라도 이런 데 다니는데. 맞아요. 또 그러고 이제 김준호 선생님이 맨날 막.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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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호대집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선생님 만들어주시고. 이거 구운 계란이라. 어머, 이거 저거네 맥판석. 네, 구웠어요. 구웠어요 지금. 감아서도 안에서 감아서도 열기로 확 구웠어요. 그래서 구웠어? 네. 어머, 직접? 네. 드셔보세요. 여기 소금. 소금 찍어서. 음, 음. 감이 돼 있네. 그렇죠? 음. 맛 괜찮아요, 선생님? 음. 우리가 구웠지만 잘 구워졌어. 그렇지? 잘 구웠네. 오빠 하나 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용순 조커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원래 다 계셔야 되는데. 연락 안 하시고 오셨어요, 두 분이서? 무슨 연락을 해? 그냥 오신 거예요? 아, 모르시는 거예요? 깜놀 하려고 왔지. 모르시는 거네. 몰라, 몰라, 몰라. 그렇죠, 몰라. 원훈아. 아, 그러니깐 주면 주지 마.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전화하지 말아야겠다. 전화할까 했는데 전화 안 드리고 다만 이렇게 있다가. 그런데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더니 기절도 안 하고. 다시 할게요. 알았고. 그게 duda야? 누가 운전해? 친구 있어. 양쪽에 좌청형 500호로 여성분들을. 야, 안에까지 이렇게. 모자서 마스크 했어? 오케이. 얘네들 100% 안 속아. 잠깐만. 끌게요.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먼저 나가서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수정거 만들고 하느라 힘들었던 거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숨어 계셔 아니면 여기서 계셔. 커텐 뒤에만 계셔도 모르시지 않을까? 선생님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밖에서. 다시 모시러 나올게요. 알았어요. 우린 지금 막 일하다가. 한 것 나온 것처럼. 한 것처럼 하고. 맛있다. 그렇지. 뜨거울 때 맛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식으면 또 더 맛있어. 맞아요. 쫀득쫀득해서. 김치전은 식어도 맛있는 것 같아. 응. 아, 뭐.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척하고 있잖아. 일하는 척. 일하는 척하고 있잖아. 마무리하는 척하고 있잖아. 몰라, 현석. 상상도 못 할 거야. 아마 아까 가서 보면 알지. 쟤는 저기 나와 있네, 벌써. 아니, 오빠 그냥. 내가 문 열어줄게, 내려. 왜요? 내가 사실. 영조로 나오시고. 응. 정예사 선생님이. 뭐야? 부... 뭐야? 어? 뭐지? 그래. 얼굴 보이지만. 응, 그래. 저거. 어, 잡지 뭐. 네, 네. 그래. 뭐지? 어, 선생님들 오시는데? 왜 근데 경찰차가.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선생님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아이고. 여기 경찰차로 오세요? 경찰차로 오세요? 아니, 낚시터에서. 수민 씨가 얘기해. 개인이가 조금. 개인, 무슨 일이 있었어? 네? 개인이가 무슨 일이 좀 있었어? 낚시터에서. 아. 아, 방에 들어가세요. 이분들은 자제분이 돼서. 아니야, 아니야. 여기 우리 같이 출연하면. 네. 여기 드라마상에 금동이로 나와. 금동이척. 그러면 이 먼데까지만 수고들 많았으니까. 가서도. 제가 저 차 좀 내올게요. 니네도. 내올게요. 이렇게 자술서 비슷하게 생겨. 여기 외나면 낚시터에서. 개인이다. 이 개인이가 지금 못 오고 있잖아. 거기 다른 분들하고 고기 잡다가 조금 시비가 있어서. 어머어머. 시비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그런데. 그런데 제가 진술서를 저희. 여기 있던 저희가 써도 돼. 시비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촬영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소장님이. 그럼 현장에 한번 가보자 이래서. 현장도 사는 걸. 아니까. 이거 저 약식으로. 그러면 모자를 벗으세요. 그럴까요? 벗고. 모자를 벗으세요. 그럴까요? 벗고. 미안합니다. 마스크도 좀 벗어봐요. 어차피 뭘 알고.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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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아 진짜. 설렘 소리잖아. 어차피 뭘 알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렇죠. 아 이모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아 미안합니다. 어차피 정말. 아니 자꾸 뒹변인가 해가지고. 아니 목소리가. 목소리를 금방 알어. 네. 와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안 변했지. 안 변했지. 영남이의 상사로 있었잖아. 아. 아 진짜. 야. 야. 우리는 얼마나 속은 놀아니. 우리 완전히 속았다. 어떻게 떠서 오셔. 아니 너무 악수토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완전히 속았다. 어떻게 떠서 오셔. 우리는? 우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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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아이구 있었대. 어? 알고 있을 때 뭘 알고 있었어? 어머 또 그새 붙이셨어? 선생님 또 붙이셨어요? 아 같이 내가 갈까요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같이 나가시면 된대요 네 오빠 잠깐 아 뒤에서 오셔서? 네 제가 앞에서 집들이 이렇게 변하니 아니 그리고 현장도 현장도 이거 저희가 수정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네 네 이거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 네가 뒤에 좀 봐봐 누가 또 오셨어? 아니요 저희 이거 뭐 도와주신다고 여기 마을 읍내에 한복점 사장님이신데 저희 이번에 이제 신년에 뭐 이것저것 행사한다고 막 했더니 말씀드렸더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 네 확 가리느라고 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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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입장하는 것처럼 나 그냥 딴딴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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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따 딴딴따다 딴딴따다 % talent Lucas 딴딴바 JFK 몇 개杯 완전 уг 어머, 어머, 나 몰라. 어머! 어머, 어머, 나 몰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언니, 언니. 아이고, 어린이 또. 아이고, 어린이. 배선 언니로구나. 배원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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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언니. 혜선 언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 나 못 살아. 어머, 언니, 언니, 언니. 올라오세요, 언니. 누나. 견성완이요. 아이고, 누나. 견성완이요. 어머, 세상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나 안 내킬 거지? 아니, 혜선 누나는 나 혼내키는 재미로 살아. 앉으세요. 날씨가 다행히 일찍 일찍 나오셨네, 그럼 댁에서. 아이고, 내가. 아이고, 언니, 언니, 언니. 너 도와주려고 나왔어. 언니, 언니, 세상에. 미안해, 언니. 해가 밖에도 찾아뵙지 못하고. 혜선 언니도 오래됐지? 혜선 언니는 우리 큰 언니나 마찬가지야. 명호 고무고무 하잖아. 그래. 명호 아빠가, 명호 아빠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오늘이 삼았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선생님, 이거 드시면서 말씀 나누세요. 수정과 지금. 그래, 수정. 드시면서 말씀 나누십시오. 야, 너도 한 잔 해, 고향. 저희 마셨습니다. 맛있어. 하나가 만들었어요. 응, 진짜 맛있다. 이야, 정말 맛있네. 누가 했냐, 금방. 하나가 저랑 같이. 야, 이건 정말 잘했다. 둘이 하면 더 맛있을 텐데. 그렇지, 그렇죠. 하나가 해서. 아, 아재 개그, 아재 개그 또 들어보네. 좋아하잖아. 응, 응. 리액션이 제일 좋아. 내가 제일, 내가 제일 좋아. 드라마를 하면은 허는 동안에 한 식구야. 그렇죠, 그렇죠. 역할처럼 살아, 역할처럼. 하루 종일 몇 끼를 같이 식사를 합니까, 그렇죠. 내가 잊혀지지 않는 거는 옛날에 마포 3일 아파트 살 때야. 아주 옛날이다. 아주 옛날이지. 거기 살 때 내 생일날 전화가 왔어.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미역국을 끓여준 사람이야. 나하고 이병훈 감독하고. 기억나지죠? 4월 초파일이 생일이야. 맞아. 그래서 이병훈 감독 알잖아. 맞아, 맞아. 하고 둘이 같이 가서 아침에 미역국 먹었어. 아이고. 내가 그걸 50년이 다 돼 왔는데도 잊어버리지가 않잖아. 우리 젊었을 때 정말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우리는 혼숙도 했다. 했어. 혼숙했지. 그리고 용건 씨 누이 동생인가 집에 가서 왜 우리 셋이 이렇게 나란히 잤잖아. 그랬나요? 뭐 다. 그랬나요? 하도 많이 자서. 하도 많이 자서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 고기랑 조금 삶아야 되겠다. 네네네. 고기 삶아. 작은어머니 가져오신 거. 그러면.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니라고 이제 불러. 작은어머니. 고기 삶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세요. 선생님 밥 준비할게 선배님. 그래요. 반밥. 뭐 나는 소풍 온 거 같다 야. 응. 오니까 너무 좋다. 들어가 들어가. 감기 끝을 안 하고서. 그러면 안 돼죠. 커피나. 나도 가서. 반밥에 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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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